동생인데 동생이 이쁘면 박수 한 번 주세요 언니가 더 이쁘면 박수 한 번 주세요 동생 내가 이겼지? 언니가 이겼지? 저기요 잠시만 뒤로 한 번 나오세요 저희 OK 한번 보여주셔야죠 OK 모델 OK 자 언니 따라오느라잉 자 잠시만 OK 시작 예쁘게 아 이쁘다 아 이쁩니다 네 그렇지 아주 좋아요 다시 언니 음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한복이에요 이게 계량 한복이랍니다 곱지요? 박수 한 번 주세요 이렇게 예쁠 수도 있네요 외국에 아무리 벗진 드레스도 우리 한복보다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? 최고입니다 한복 다음 곡 네 한 번 더 하시고 가요 메드리에 한 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래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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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Hey! Hey! I'm a big girl You can't hear me You can't hear me You can say, you can't hear me I'm so nervous You can't hear me 아멘 아멘 내 꿈을 해 우리의 당정 나라 내 꿈 나 멀석 이 애초가 안가 그리 이 애초 이 애초 이 애초 저 오늘 이대 말고 눈물 흘리며 이 애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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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애초 네 με 저 그 애초 이 애초 이 애초 그 애초 그 애초 그 애초 이 여정은 너의 그 웃음 공돈야 웃지 말아 오빠가 있잖아 아리, 아리, 나갈 수 있네 어색해